자 요거는 1-2 잘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만 따라 하는 거야 자 지금까지 내용이 뭔 것 같아 안경을 찾아와야 하는데 뭐 잃어버렸대 교실이야 자기가 몇 반인지도 몰라 선생님 이름은 누굴까 몇 호야? 2-0-5 방번호 205호라는 거지 여기서 가르친대 땡스 땡스 자 그런 내용이었어 자 우리 한 번 더 들어보면서 이제 뭘 한다? 내용을 한 번 더 이해를 해보자 자 이것도 자 1번 해야 될 게 뭐다? 이 내용을 듣고 따라하는 거 녹음을 보내는 거야 오케이? 따라하는 거 녹음을 보내보세요 몇 번? 세번 세번 보내고 집에 가서 다섯 번 보내보고 세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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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세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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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205가 아니었네? 그렇지 215 teaches in room 215 thanks 자 요번에 이제 문제를 요거를 풀어볼건데 자 이거를 풀어볼건데 요거부터 볼까? 피터 피터의 오늘은 첫번째 날 뭐다? first day at school first day at school meet 자 누구를 만나? 그 친구 친구 만났지? 얘가 이름 뭐였지? 그 Sally 자 사람 이름은 첫 글자 대문자 이렇게 Sally 그 다음에 예 거기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안경을 낀다 안 낀다? 안 낀다 안경을? 안경을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끼는거네 그러면은 남자지? 네 he wears 안경을 쓴다 이 말이야 안경을 어떻게 쓰나? glasses he wears glasses 이렇게 하면 안쓰면 he doesn't wear glasses 양말을 신고 있으면 he wears socks 안쓰면 안쓰면 he doesn't wear socks 이런식으로 자 요 부분을 또 2번 3번씩 읽고 집에서도 3번씩 해봐 3번 3번 하자 우리 여기서 3번 집에서 3번 아 여기서 3번 너무 많다 2번 할까? 여기서 2번 집에서 3번 자 요 부분들 해준거 그 다음에 요거 읽어볼게 Who is Peter's teacher? Who is Peter's teacher? Who is Peter's teacher? 자 선생님 누구였지? 뭐였더라 할까? 내가 뭐였더라 미스스? 미스스? 미스스 존스? 자 이건 여자생임이야 미스스는 미스터 존스 미스터는 남자생임이야 미스스 글래시스 이건 여자생임이고 셀리야 자 요걸 다시 이렇게 들어봐 mp3로 다시 들어보면 알 수 있을거야 직접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What does Peter want to know? No is not at all It or teachers 뭐를 피터는 알고심투냐 뭐 알고싶었어 아까 그렇지 자기 반이 어딘지 선생님 누군지지 여자 이름이네 선생님의 이름이네 여자의 선생님이네 요거는 그의 학급 반 번호네 자 뭐겠어 반이었지 자 그래서 뭘까 생각해보고 어느 방이 피터의 교실이냐 아까 해줬다 그지 자 그런 내용이었어 그지 자 오늘은 요 부분을 한번 해봐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 부분도 풀어보고 저 부분을 역시 여기서 두 번 녹음 보내세요 세 번은 집에서 네 네